네 오늘은 제가 이 얼룩말대 악어를 해볼건데요 과연 어떤 대결이든 야 악어 시작부터 먹기 없디야 아직 시작 안했잖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룩말 뒷발발차기 뒷발 고차기를 했는데도 악어가 고차서 이빨로 깨물기를 하면서 머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면서 근데 그걸 또 빠져나와서 앞발차기 뒷발차기 앞발차기 뒷발차기 말려버렸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얼룩말이 승 악어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악어가 얼룩말에 목을 깨물는데 그 와 동시에 발굽으로 악어 등가죽을 푹 두르면서 아아아아아악 둘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힘겨루기인데요 몸통으로 들이며 헉 헉 헉 얼룩말과 그걸 또 먹어버리는 악어는 어떻게 될지 악어가 그대로 숨겨버리면서 이건 악어예요 이빨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등가죽이 있고 파충류에요 이건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네 저는 아는게 없어서 패스 그럼 다음번엔 또 만나요